너 진짜 한국 온유가 뭐야? 자꾸 공태성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같아서 걱정이야 너 무슨 일 있구나 나한테 이런 게 왔더라고 혹시 그쪽도 스타포스 출입증 갖고 있어요? 너 내가 사진 찍으면 가만 안 있는다고 그랬지?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? 이제 그만 연기하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 넌 공태성한테 그런 존재야 어차피 금방 헤어질 테니까 지금의 즐겨 우리의 말로 인해 우리의 말로 인해 우리의 말로 인해